2. 방역에서 음성하는 브랜드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미연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의 나이와 뮤직비디오 촬영 두 번짼 railway 네, 이거 처음 입어요, 제가 입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무시하셔도 돼요. 왜냐면 누군데 모르겠거든요. 안녕하세요! 지금 왜 떠요, 슈아? 멤버들 지금 들어가야 돼서요. 영화! 못 뜨셔서 왜 이러나 봐. 오늘 사자 컨셉이니까. 사자처럼 지금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자처럼 앉아야 돼. 이 브릿지 파트는 연기해야 한 것 같은데 제가 녹음할 때 연기했단 말이에요. 서연이가. 언니 그냥 뮤지컬 같이 하려고. 이 브릿지 파트는 연기해야 한 것 같아요. 이제 환호의 음을 높여 모두 고개를 올려 어린 사자의 왕관을 세우네. 이제 환호의 음을 높여 모두 고개를 올려 어린 사자의 왕관을 세우네. 이제 환호의 음을 높여 모두 고개를 올려 슬팅! 다쳤어요, 여러분. 슈아가 할 것 같아요. 이거요? 한 시간... 한 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다 올라서. 어때요? 근데 이게... 손이 좀 자유로우면 잘 많이 움직일 수 있는데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정말요? 믿어도 되나요? 잠깐만요. 카리스마는 저의 소연인데요. 액자 잡고. 액자 잡고. 지금은 우리의 가치인 사자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사자. 진짜요? 모르겠어요. 사자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저는 원래... 사자예요. 제 별명 중에 사자가 있어요. 사자 좋아해서. 사자 멋있잖아요. 킹. 핀. 좋았다. 슬팅! 저희는 지금 슬화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얘 괸신이에요. 저 얘 괸신을 부러요. 안 무서워요? 그럴까요? 괸신 영화... 괸신 영화 중에 여자 중에 제 꿈이었어요. 제가 엠칸 회신하고 나서는 큐브 회신은 됐어요 여러분 저는 잊지 마요 그러면 제가 밤에 찾아가요 밤에 잘 때, 꿈 볼 때는 꿈에서 찾아볼게요 잊지 마요 저는 제가 월급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미연이의 메인 포토그래퍼예요 진짜 인생찰 나왔어요 진짜 너무 좋아 미쳤어 아닌가? 저는 미연이랑 잘 찍어주는데 수진이 좀 좋아 수진이를 잘 못 찍어? 그럼 수진이를 제가 잘 찍어 어, 그런가 봐 저는 미연이랑 수진이를 잘 찍고 수진이는 나를 잘 찍어 수진이는 다 잘 찍어 너를 잘 찍어주는 건 뭐예요? 미연이다 우와 어머나 내가 많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배가 낭붙하다 진짜 진짜 좋은데 수진 수진 만약에 100장 찍으면 한 2장은 제가 많이 미연이 찍어 그러니까 말하는 거잖아 이든 어쨌든 우기의 스타일이 소연이한테 맞나 봐 아, 맞아 우기는 사실 이렇게 말해도 되나? 맨날 나를 찍어둔는데 지금 예쁘다고 언니 지금 너무 있다 그래서 열심히 찍어 아, 지금 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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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거 사진 밖에 없잖아요 그쵸? 아니, 인연이도 잘 찍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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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사실 이 컨셉 저희 데뷔하기 전에 하고 싶었던 컨셉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기엄 없이 할 거예요 알겠죠? 절대 기회는 안 돼요 아니, 아니요 그냥 머리는 귀엽지만 표정으로 제가 그 사자 그 눈빛이 나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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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야 하 제가 항상 콤플렉스인데 제 얼굴은 뭐 해도 사람들이 귀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한 해부터 멋있는 걸 하고 싶었는데 다들 귀엽다고 아 아 아 아 제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퀸덤 저희 싫다고 말하는 무대를 통해서 확 우리의 이미지가 바꿔졌어요 내년이면 3년차이고 뭔가 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을 것 같아서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괜찮지 괜찮 니차 네 니차 니차 유타라라라라 왜 저 요즘 미니언이 팬이었어요 요즘 슈아가 제 팬 됐어요 왜죠 왜죠 그냥 퀸덤 때문에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아니 6세부터 얘기했지 저 민희야 목소리는 엄청 좋아 그럼 바로 옆에 슈아가 나 뭔가 요즘 목소리만 그냥 그냥 저를 좋아하는 거 아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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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청구대 때부터 팬인거야 헐 실망이다 짓말이었다 아 차차 때부터 팬 늦지 파이어 파이어 써 늦지 않아 또 아 우리 이사람들 너무 늦잖아요 아니 빼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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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그쯤에 할게 할게 말했다 그럼 저 예수와 이름은 파슈예를 할게요 제 이름은 이렇게 팬지를 아 바꿀게요 파슈예를 들게요 그래 그럼 이제 쉬어 화 화 수육 수육 숙소 수육 수육 아 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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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대박 전체 이렇게 기억하네 기억하네 희진이 맨날 저를 괴롭혀요. 왜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제가 너무 아파. 예쁘지는데? 유일한 친구라 힘들어요. 그럼 추락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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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한 친구라 힘들어요. 앞에서 판매도 굉장히 써져요. 안 돼요, 안 돼요? 파자 발. 그리고 п인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자 원간을 쓰는 것도 있어요 이거 하나? 이렇게 하나? 뭐가 달라요? 보여요?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무슨 말아요? 언니 그럼 털이 자꾸 입에 들어가요 네 근데 털이 자꾸 입에 들어가요 큰일이야 입에 아까 계속 빼고 있었는데 계속 들어가요 하나 하나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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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해봐 감동 받아서요 아니 처음에 아니 처음에 진짜 노래 잘 못 뭐야? 나도 노래 잘 못 본 줄 알았어 한 번 더 하나 둘 셋 자 저희 저희 이게 뭐지? 나의 미디어 나의 미디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여러분 저희 열심히 찍고 열심히 만들고 또 힘든 무대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했죠 많이 이미 나왔어요 아 맞아 멋있죠 여러분 이렇게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생일 축하해 여러분 저희 라인업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 봐주시고 예쁘게 봐주세요 하나 둘 감사합니다 지금같이 알림이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오랜만에 이렇게 제 생일자 같이 보내봤는데 컴백만 나 이제 커가지고 안 오르네 마지막에 아마 연습생 때 스물 한 살 때 진짜 회사에서 언니들 막 축하해줘서 그때 생각났어요 아 이제 스물 세 살이에요 여러분 말이세요? 이대로 스물 세 살이니까 더 더 더 성장 하고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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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